대구 춥다. 대구도 춥다고. 대구도 추워. 한파 오니까 춥네. 안 추운 데가 없네. 작년, 재작년부터 본인이 이제 뭔가 자리 변동을 하려고 자꾸 끔쩍끔쩍하네요. 그래서 내가 일이 없었으면 일을 만들라고 끔쩍끔쩍하고 또 있는 자리도 자꾸 자리 변동이 들어오니까 뭔가 모르게 내가 집안에서건 밖에서건 불평불만, 마음에 안 드는 불평불만, 편치가 못하다 이 얘기요. 나 사는 집구석이나 밖에 나가 일하는 데나. 그런데 우선 한 가지만 두고 볼 것 같으면 밖에 나가 일하는 자리가 이미 자네가 39을 기점으로 단절이 돼. 39을 기점으로 단절이 돼. 단절이 되다 보니까 무언가 크게 나를 발전시키는 자리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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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아주 단순한 일을 하면서 월급이나 받는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없으니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의미가 사라졌어. 나를 발전하고 나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못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에 무언가 능력이 있다면 넌 밑이 아니라 창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넌 밑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으면 안정적이나 탄탄한 직업보는 나타나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자리에서 불평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차라리 욕심을 내려놓고 아무리 허드렛은 일이든 먼 일이든 그냥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3제 기간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 역마가 생기려고 하는데 직업적인 역마는 거기서 거기야. 단순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옮겨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내려놓고 있는 자리에 변하기는 자꾸 들어오는데 현재 본인이 미혼이시죠. 미혼이신데 혼자 사는 건 또 아니잖아. 그렇게 지금 누구랑 살고 있지? 동생이랑 살고 있나? 여기 주신 분이 동생이네. 동생인데 미칠 거야 같이 살기가. 더더군다나 그 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것이 재작년 수전부터는 3제랑 맞닿으면서 더더욱이나 불편해서 미치겠어. 더 내가 에휴 에휴 하고 지나갔던 그런 마음에 안 들던 부분들이 이젠 부각이 돼서 어우 막 미쳐버리겠어. 이걸 내가 참아야 돼 말아야 돼. 두 분이서는 잠시 갈라지신다는 소리가 나와요. 동생분하고 사시잖아. 친동생분. 갈라진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동생분은 사실상 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그런데 우리 우리 동생이 되게 성실한 면이 떨어져요. 그리고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요. 딱 세금 나갈 정도 먹고 살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벌 생각을 안 해. 그런데 나도 누나랑 살기 싫어. 그런데 누나랑 안 살면 무언가 생계적으로 부담이 내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나 역시도 내가 언제까지 얘 챙겨주고 믿다 까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동생이 이혼해서 지금 애들 데리고 들어와 있잖아요. 애기들이 어릴 때는 내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우리 부모들이 불안정해가지고 부모들한테 덕을 못 보니 나래도 우리 동생한테 저 불쌍한 조카들 내가 거두지 했는데 이 조카들이 이제 나이가 찼잖아. 벌써 작은 조카 애가 16시나 됐잖아. 16시나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동안에 내가 키워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알 턱이 없어. 피는 못 속인다고. 아 지 아범이 지 누나 알기를 떡으로 하는데 얘들도 있잖아. 그 큰 애나 작은 애나 어른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고마움이 전혀 없어요. 낳아준 생모한테도 고맙겠어.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한테도 고맙겠어. 어른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아무리 조카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도 애들 자체가 어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져서 고마움이나 그 공을 알 턱이 없다. 그러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그동안에 내가 희생하고 조카들이랑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따로 독립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드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갈팡질팡의 마음이 있다 할지언정 내년 하순이나 후년 그러니까 24년도 하순이나 25년도 초쯤 가면 분리되는 걸로 보여요. 분리되는 걸로 보여. 뭔 계기가 나서든지 분리될 거야.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야. 분리가 될지언정 너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살피게 생겼어. 집만 분리되는 거야. 집만. 관계가 안 끊어져요. 관계가 안 끊어져. 그러면 애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시집장과 가면 관계가 끊어질까. 동생네하고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요. 이 동생이 너한테는 자식이고 남편이야. 네. 맞아요. 한편으로는 자식이고 한편으로는 남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가 배우자공이 쉽게 안 들어와. 쉽게 안 들어와. 그런데 이 동생이 반듯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우리 그 동생이 내가 여유가 많을 것 같으면 허튼 짓을 해서 돈을 써야 돼. 뭐 사행성 도박이라든가. 응? 왜? 너무 귀신같지 않나?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으면 사행성 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만으로라도 안 될 기집들 밑구녕 쫓아다닌다든가. 이런 뻘짓을 한다고. 아, 기집을 쫓아다녀요? 응. 기집도 쫓아다녀. 막 뻘짓을 한다고. 그거는 몰랐어요. 도박 아니면 그딴. 그리고 얘는 평생 돈을 모으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게 또 먼 인연이 그렇게 깊은지. 동생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네.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 나도 어떡하라고. 불리는 되겠다. 사는 게 불리는 되겠는데 앞으로 한 적어도 10년, 12년은 안 보고 살 수는 없겠어. 안 보고 살 수는 없겠고. 다른 게 아니라 자네 같은 경우에 내년에 몸의 내년, 후년 이 두 해에 걸쳐서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수전이 생길 수가 있어. 건강상에 이변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건 좀 조심하고 가야겠어. 그러니 삼재는 좀 풀어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상이 언제 났어? 몰라? 아니, 한 5년, 5, 6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할머니상이 나고 나서 뭔지 모르게 정말 그 여파를 제일 먼저 맞아야 되면 엄마가 맞아야 되거든. 그 할머니가 친불이야, 외불이야? 외불이? 친불이. 친불이요. 친불이? 그래서 그렇구나. 할머니상이 나가지고 여파를 맞을 것 같으면 엄마가 맞아야 되는데 자손이니까. 근데 오히려 손주인 너가 할머니상 이후로 몸이 점점 점점 생각지 않은 병세가 와. 그러니까 본인 체형이 많이 몇 년 사이에 더 바뀌었다는 생각 못 들어요? 맞아요. 그죠? 네. 뭔가 허줍밥이 자꾸 들어온다고 막 돌았으면 배고픈 날이 좀 많아야 돼. 허기진 날. 네. 응. 평상시보다 본인이 많이 먹어. 맞아요. 응. 할머니가 골았어. 그게 무슨... 배고프다고. 아, 할머니가 배고프다고? 응. 왜 배고픈지는 알만하지? 네. 응? 할머니가 배가 고파. 배가 고파. 배가 고파.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하니 2년 차 그때부터는 자네가 네. 응?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 돌았으면 배가 고프고 몸이 갑자기 허줍밥이 쪄가지고 귀신밥이 쪄가지고 체중이 확 늘었다는 얘기야. 몇 년 상간에. 맞아요. 첫 번 첫 해에는 제사를 했고. 그 뒤부터는 저는 안 했고. 아니, 근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양반이 제대로 못 드셨어.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할머니 치매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못 드셨어. 못 드시고 지금은 배고파. 배고파 하면서 돌아다녀. 할머니가요? 응. 배고파. 배고파 하면서 돌아다니시거든. 근데 이 할머니가 오시면 자네가 배가 고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진짜 여기까지 찰 정도로 내가 더 못 먹을 정도로 막 뭘 주워 먹어도 자꾸 주워 먹게 돼. 맞아요. 응. 뭘 주워 먹어도 자꾸 내가 여기까지 찼는데도 자꾸 손에서 먹을 거를 못 논다니까. 맞아요. 응. 귀신밥이 찌고 있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있잖아. 사람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말 또는 후년에 가가지고는 너한테 병을 일으킬 거야. 응? 병을 일으킬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할머니 말고도 할머니가 할머니 뒤에 또 숨어 다니는 게 삼촌자야. 할머니 자식. 네, 맞아요. 응. 삼촌자야. 이 삼촌이 조금 일찍 갔어. 맞아요. 응. 근데 이 삼촌으로 인해서 우리 동생이 마음을 더 못 잡아. 이 삼촌이 많이 떠돌았거든. 젊어서. 맞아요. 응. 많이 떠돌면서.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잘 이 두 분을 좀 환을 풀어주면 너희들이 사는데 내 정신 가지고 내 건강 차리고 사는데 뭐 돈을 벌어준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 동생 같은 경우에는 허튼 짓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지가 일을 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열심히 살고자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일을 하는 거야. 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맞아요. 응. 근데 지 삼촌도 그 모양으로 살다 갔어. 지 삼촌도. 반듯하게 건실하게 살다 간 양반이 아니야. 어? 근데 할머니랑 이 두 분이 세트로 돌아다니는데 네 집에 많이 와 있네. 그리고 이 삼촌.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응? 이 삼촌이 너희 그러니까 동생한테 메인 지가 오래됐어. 왕래를 론 지가 오래됐어. 동생 나이가 지금 올해로 따지면 41살이고 내년에 42살이 되는데 얘가 20 후반부터 그러기 시작을 했거든. 20 후반부터 갈팡질팡이었다고. 그때부터 그랬어. 얘가 27, 28부터. 어? 그래도 25, 26까지는 그런 대로 착실하게 잘 살라고 했어. 근데 얘가 27, 28부터 아이가 뭔가 몹쓸 아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고 거짓말도 일삼아야 되고. 어? 그리고 좀 한 번씩 과할 정도로 성질을 부려. 한 번씩 과할 정도로. 근데 원래 타고난 성향은 그렇게 폭력성 있는 아이는 아니거든. 온화한 아이거든. 근데 한 번씩 과하게 어? 뭐 화풀이 하듯이 어? 옆에 사람한테 과하게 성질을 부리고 막 이래. 어? 그러면서 돈이 있으면 쓰고 봐야 돼. 계속 그때부터. 그래서 삼촌이 많이 감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는 어? 오갈 데 없는 망자. 특히나 이 할머니하고 그 삼촌. 너희한테 있어서는 크게 걸림돌이야. 결론. 앞에 있는 너는 자리가 떠서 왔다 나한테. 일하는 곳이나 내가 있는 자리나 뭔지 모르게 산란해서 지금 내 앞에 와 있구나. 근데 일하는 곳은 옮겨본들 거기서 거기다 이미. 그러니 그냥 그거는 마음을 내려앉고 단순한 일이라도 계속 이어가라. 오래 하는 게 최고다 차라리. 하지만 있는 자리는 변화수가 들어오니 차라리 변화를 해라. 이런들 저런들 시간을 끌어도 내년 하순이나 후내년 초순에는 어차피 분리되게 되어 있다.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할지언정 동생네하고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할지언정 네가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아예 끊어낼 수는 없겠구나.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네 건강상의 문제가 지금 바로 들어올 일이 생긴다. 그 원인이 몇 년 전부터 네가 이유 없는 허줏밥을 먹어왔는데 그게 바로 할머니 때문에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역까지 진짜 꺽꺽꺽꺽 넘어오는데도 네가 미쳤다고 막 주워 먹고 있거든. 할머니 배고프다고 한 번씩 올 때마다. 그기에 결국엔 탈이 나서 내년에 너한테 생각지 않은 병세가 들어올 테니 지금 빨리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동생이 뜬구름 잡고 사행성에 잡고 돈을 내다 버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 삼촌자가 그렇게 살고 간 삼촌자가 너희 동생 스물여섯 일곱이 지나면서부터 왕래를 놓기 시작을 했다. 이 동생이 그래도 마음 안정을 찾고 아직 나이가 마흔 살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하잖아. 그러니 할머니랑 삼촌자를 빨리 천도를 해서 동생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너도 건강을 지키거라. 이해 가십니까? 네. 네. 날 추우니까 조심히 가세요. 네.